승리는 고원점이 승리는 제작진은 이 움직임을 주목해 주십시오 슈퍼매치의 일결성 유축탑! 오늘 그 일출지는 소리의 일결성 그가 떴다! 다만 그들의 오늘 승리는 그의 팬기패소 시작될 것 따라와 슈퍼매! 유일로! 유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늘 경기인 F740 대신을 소개해 드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 선수! 올빛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선수님의 네모지 회의들입니다! 선수님의 수호신 여러분의 승리계입니다! 이번에도 감성고 여러분을 따릅니다! 계속해서 오늘 경기의 심판을 중심의 두 경기 중심의 전문고 이익입니다! 대기심의 김성진 두 개의 우세서 선수님의 우세서 선수님의 우세서 네! 붉은 두릅방울이 풍었받았고 있지만 우리의 응원의 열정은 과제 시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F740의 승리를 함께 외치는 시간 자! 여러분들 함께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원을 지속합니다! 일원을 지속합니다! 일원을 지속합니다! 일원을 지속합니다! F740의 마지막 환경을 멋지게 장식해 주십시오! 자! 지금 또 출발합니다! F740의 승리를 함께 출발! 출발! 자! 같이 자리에서 출발!